경쟁력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 맛이 없습니다 그럴 때 경쟁력이 없다 그러죠 최악이죠 망합니다 사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잘 보니까 나이 또래에 비해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거죠 최악입니다 아마 퇴출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또 경쟁력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은사 이런 걸 주셨습니다 나는 쉽고 다른 사람은 어려운 거 그런 게 재능입니다 나는 쉬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남들도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재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충 보면 악보도 읽어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곡도 금방 만들어내고 그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작곡하는 거 보니까 두 분이 하시는데 한나절이면 다 해내더라고요 10편 131편도 한 하루 정도 걸린 것 같고 새벽에 오라 이런 것도 반나절에 끝나버리는 것 같고 작사도 마찬가지고 그거 왜 그렇죠 재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조금만 노력하면 쉬운데 다른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재능을 알고 미친듯이 그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못 쫓아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허세를 줘가지고 자기가 쉬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힘든 일을 골라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둔재가 돼버리고 자기 은사 재능을 다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설명하는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는 이유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신겨졌는지 모르지만 육지는 좋고 바다는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재능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데 그럼 물고기 수준으로 수영하지 않습니까 굳이 육지에 올라와서 토끼와 경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잠을 자야 이기고 내가 볼 때 아무래도 거북이가 수면제 먹인 것 같아 수면제 먹여야 이기고 한 번이나 이기지 100번 싸우면 99패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싸움을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이고 은사고 기회고 불의심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주신 은혜 그거 갖고 살면 되는데 탐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준 거를 굳이 한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를 굳이 추구하고 그러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열매는 얻고 힘들어지게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재능이 뭔지 알고 은사가 뭔지 알고 불의심 따라 살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핏 이렇게 들으면 장점이 있는 사람에 그렇게 살지만 약점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점도 경쟁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옥에 살아가지고 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쥐를 되게 싫어했는데 한 번은 쥐 소구를 소탕하는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쥐 새끼들이 있더라고 차마 못 죽이겠어요 너무 예뻐요 그때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새끼는 다 예뻐요 어떤 것도 예쁘다니까 하다못해 하이에나 그거 잔혹하잖아요 하이에나도 새끼는 예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새끼들이 약하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귀여움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알죠 재롱 부리잖아요 귀엽게 하잖아요 그게 걔 경쟁력이라고요 그런데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어른같이 뚱하니 노래 부르더라도 안 부르고 재롱 부르더라도 안 부르고 엄마 없을 때 쥐어 패고 싶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경쟁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잘 보니까 어렸을 때는 재롱 잘 부리고 어렸을 때 귀여운 애들이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보니까 알잖아요 커서도 승리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걔는 재롱을 잘 부렸다 그거보다도 그 시기마다 내 경쟁력이 뭔지를 안 거예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불쌍해 보여야 된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귀여워 보여야 된다 예쁘게 보여야 된다 그게 그때 경쟁력이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는 20대에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우서 12장에 보니까 심지어 그는 육체의 가시가 경쟁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 깨달았다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르게 된다 약한 게 경쟁력이죠 그때그때마다 내 경쟁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불쌍해 주옵소서 은혜 주십시오 그게 경쟁력이죠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제일 경쟁력이 없는 게 바리세인입니다 잘난 척하고 다 된 줄 알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교만을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잖아요 최악의 경쟁력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인생이니 최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위치고 내가 누군지 나의 최고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최고의 경쟁력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나는 경쟁력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이하게 보세요 우리 휴려 웃기 살펴봤는데 피 없이는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죄짐은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휘향이 찢어졌다는 것 그거보다 강한 경쟁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는 뒤로 가리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게 최고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쟁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최고의 차이는 뭐냐면 기도의 차이에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은 해냅니다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하면 되죠? 노력을 좀 더 하면 돼요 어렵다 그러면 한 10%, 20% 더 빡세게 일하면 해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되게 해내요 왜? 노력으로 어려운 일을 해낸다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못합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건 노력의 차원에서밖에 못합니다 그냥 기껏해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의 120% 그러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뚫고록 하고 깨고 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바울의 일생이었어요 오래간만에 인물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도바울의 일대기에 대해서 살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찾다가 요즘에 제가 책이 다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루 종일 찾다가 한 권 찾아낸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89년도에 읽은 책이더라고 89년도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 오스월드 샌더스의 지도자 바울이라는 책이더라고요 폴 더 리더 제가 간명기기를 읽었는데 그게 언제죠? 89년도에 읽었는데 아직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얼만큼 감명이 깊었는지 그래서 보면서 이 책의 순서나 그 책의 기조를 가지고 인물설교를 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신학생 2학년 때 뜨거웠던 책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배경을 살핀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다메세토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과거의 일대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볼 때 예상은 한 14번에서 20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의 인물설교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그게 재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됐다 심지어 약점까지도 우리 전도할 때마다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어른들만 가서 전도하는 게 좋냐? 아니에요 유모차가 유용하다는 걸 느꼈죠? 고성성교 이런 데 가보세요 유모차 가지고 가면 애들 소리가 나면 안 나오던 노인들이 다 나와요 이 동네에서 어린아이 소리 오랜만에 들어봤다 귀엽다 그래서 막 만 원씩 돈도 줘요 어떤 유모차로 5만 원 받아왔더라고 그렇죠? 한 번 더 가라고 그랬죠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한 게 능력이죠 약한 게 능력 대만 성굴 갔습니다 대만 성교 대만은 대만 풍토가 우리나라보다 더하죠 이렇게 아파트 지고 들어가기 힘든데 유모차 끌고 들어가면 다 열어줘요 그러니까 어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걸 경쟁력으로 사용할 줄 아는 거 그런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네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그의 고향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투르키의 터키 지방인 거 아시겠죠 저기를 길리기아하고 시리아가 전부 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길리기아하고 시리아를 한 묶음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의 다소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이 보통 성경에서는 수리아의 안디옥 그래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수리아의 안디옥 중요한 게 다소, 안디옥, 맨 밑에, 예루살렘 이 세 가지 도시가 제일 중요한 거고 안디옥 교회가 한 번 더, 안디옥이 더 나오는데 저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나오죠 1차 전쟁할 때 이것도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러면 수리아의 안디옥 다소 옆에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한 차례만 터키 중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한 번 나온다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수리아의 안디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는데 됐습니다 사도행제 21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되게 강조해요 나는 왜 그랬냐면요 길리기아 지방이 고 동네 지방에 있었는데 워낙 다소가 유명한 시니까 길리기아 출신이면 전부 다 다소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도 다 서울에서 왔다 그런데 그래서 서울 말고도 도시가 있냐 그래요 다 서울이래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서울이래요 서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거 있죠 제가 옛날에 맨날 속았던 게 뭐냐 하면 전라남도에 가면 목포가 있지 않습니까? 목포 목포를 가면 생각보다도 제가 이전교에 있을 때는 고향 물어볼 데가 있잖아요 다 목포래 그래서 목포가 이렇게 큰가? 전부 다 목포래요 목포 알고 봤더니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 간 데도 다 목포야 신한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목포예요?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인데 오히려 목포에서 서울 오는 게 더 빠른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목포래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데가 너무 작아서 그냥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목포에서 배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 목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시죠 목포 출신들 목포 아닌 목포 출신들 다소가 그런 곳이었다고요 길리기아 지방이 되게 큰 곳인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나 다소 출신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사도마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짝퉁이 아니라 진짜 다소 출신이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딴 데서 왔던 사람들이 다소라고 칭하듯이 참칭하는 그런 다소가 아니라 오리지널 다소 출신이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다소는 배경을 보니까요 BC 47년에 윌리우스 시의자가 케사르가 시의자가 방문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윌리우스의 도시 또는 시저의 도시 그러니까 그다음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바울 당시에는 로마에서 투자를 엄청 했답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 같은 아름다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죠 영국이 아시아 지배했을 때 영국 거 이렇게 벗겨가지고 만든 도시들 있죠 홍콩이라든지 벗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싱가포르 같은데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홍콩 같은 도시가 다소예요 싱가포르 같은 도시가 다소라고 그러니까 영국 풍이 아주 강했을 때의 홍콩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카피해서 배웠겠죠 그게 사도 바울의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 로마가 헬라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다 수용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 그러잖아요 헬라 문화에도 정통한 배경이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2장 28절을 보면 거기에 천부장이 그러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놓아라 바울이 아주 기죽이죠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 자녀도 로마 시민이겠죠 시민권 얻는 거고 두 번째는 천부장같이 돈 주고 사는 거 세 번째는 로마에 대한 큰 공로가 있으면 시민권을 주고 그런 거 있댑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봉기를 많이 했잖아요 반역의 집단들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댑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해서 충성을 했든지 아니면 돈 주고 샀든지 어쨌든 간에 로마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우린 이건 성경에서 잘 논하지는 않는데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편을 드는 것 대표적인 게 세리죠 세리를 개라고 여겼고 이방인같이 여겼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안 나오는데 성경에는 언급은 잘 안 돼 있는데 당시 문서들이나 학문적인 결과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데 사도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 천부장하게 제시했던 거 한 번 빼놓고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걸 말하는 순간에 사도바울은 겸손해서 그렇다 또는 자기의 특권을 예수님의 복음 위에서만 쓰지 뭐 딴 데 쓰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는 것 자체는 자살행위입니다 그건 왜냐 민족 반역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일제시대 때 군수했다 그러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나요? 일제시대 때 총독부에서 장관 같은 거 했다 그런 자랑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도 양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열심을 다해서 박해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의 후예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핍박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접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특권같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이 제약 조건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잣집에 태어난 게 좋기만 한 겁니까? 나쁘게 보면 나쁜 것도 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나쁘기만 합니까? 또 달리 보면 좋은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운명령적으로 받으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도 유용하게 사용할 땐 사용하고 또 아닐 때는 없던 걸로 해버리고 그게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통 히브리 교육을 받았대요 아빠가 모순이죠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고 하는데 또 정통 히브리 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양다리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통 히브리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강력한 것은 바이링궐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헬라하고 히브리어 지금시로 가면 국제어가 영어니까 영어도 능통하고 자기 말도 했다 그런 거죠 밖에 나가서는 헬라어를 했던 것 같아요 다소에서 헬라어를 썼으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는 히브리어를 썼다 그래서 천부장하고 얘기할 때 천부장한테 아마 헬라어로 말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천부장이 놀라는 거예요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1장 37절을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마를 아느냐 이때는 헬라말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천부장이 놀라서 너 외모하고는 다르게 헬라말 잘하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는 연설을 할 때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동족 언어로 히브리 말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언어를 다 잘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은 철저히 히브리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3장 5절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레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여 베냐민 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난 정통 유대인이다 이거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약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발버둥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도 신앙 교육을 받았고 세상 학문 교육을 철저히 받았죠 그래서 모세 오경 쓰고 모세가 구약의 중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모세하고 가장 비슷한 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신앙 교육도 잘 받고 당시에 로마 헬라 교육도 철저히 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된 모습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살필 것은 그게 청년기인데 청년기 때 아마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아버지가 유대인의 라비로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12살인데 13살부터를 청년이라고 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되게 빠르죠? 그래서 13살부터 18살까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이다 추정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바울은 AD 1년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AD 1년 그러니까 64년 정도에 순교를 했으니까 63세 때 순교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AD 1년 그건 왜 AD 1년인지는 틈틈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한 게 언제냐? 원래는 0이 돼야 되는데 추정을 잘못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BC 4년으로 잡습니다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5살 정도 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BC 4세기 4년 그리고 사도바울은 AD 1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온 게 13살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13살에 와서 5년 정도 있습니다 한 18년까지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22장 3절 보니까 중간에 앞에도 봅시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13살까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게 13살부터 18살까지 아마 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심이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있는데 배 타고 가는 길이 있어요 배 타고 가면 빨리 가지만 지금 식으로 하면 비행기 1등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갔습니다 순례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던 일이 있기 때문에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같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소하고 안디옥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소하고 안디옥 있죠 그 중간에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짧아 보이지만 이거 넘어가려고 하면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태백산맥보다 훨씬 높은 산맥이 있어요 아마누스 산맥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살을 잘 탔던 것 같아요 왜? 살을 넘었던 일이 많으니까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마누스 산맥을 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그거 인용하잖아요 보금 들고 살을 넘는 자의 아름다움이요 이런 거 자기 모습을 표현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또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터키 지방에 산이 많은데 중부지방 1차 전쟁할 때도 산맥을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되게 잘했던 것 같고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얘는 예루살렘에서 곱게 자라가지고 산 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갈래? 그리고 집에 가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산동네에서 살게 만든 것도 다 뜻이 있어요 나중에 산 타게 만들라고 제가 고등학교를 대일고등학교에 나왔는데 산꼭대기 있는 학교였어요 맨날 어떻게 올라다니나 올라다니나 했더니 그때 두꺼워진 다리를 가지고 차량에도 5시간을 해도 다리는 아픈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좋은 데 나와서 그래요 산꼭대기 학교 다 버리는 게 없더라고 다 이것저것 쓰임받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5년 동안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말리엘 말 그대로 최고의 학자죠 지금식으로 하면 하버드예요 최고의 학부에서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넘어가면 거기에 바리세인과 사두계라고 논쟁이 벌어질 때 23장 6절에 나는 바리세인이오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당히 말할 수 있죠 이건 여러 번 얘기하죠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되게 강조가 되는 얘기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출세하기를 원해서 그런데 그는 제 세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베냐미 집하잖아요 제 세상이 될 수도 없고 또 하나가 사두계인이 될 수도 없었어요 왜? 그건 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얘가 출세하는 유일한 길은 바리세인밖에 없다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라비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13살부터 15살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바리세인 훈련은 인턴 교육이 있어요 이렇게 5년 정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10년에서 13년 정도를 고향으로 다시 보냅니다 자기가 살던 곳은 그래서 거기서 라비로서의 인턴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다소로 돌아갔을 거라고요 18살 정도에 이게 10년에서 13년이니까 날짜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8살에서 31살 정도 사이에 고향 다소에서 산 거라고요 배경을 아시겠죠? 0살부터 13살까지는 다소 13살부터 18살까지는 예루살렘 다시 18살부터 28살 또는 31살까지는 다소 거기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예수님하고 5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공생회 하실 때 사도바오라고 만났던 적이 없잖아요 이 보금서가 쓰여질 때는 사도바오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금서에 쓸 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야이로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디메오가 나오고 그런 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아니까 바디메오가 만약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그 바디메오의 장로님이 어떻게 예수님께 된지 알아 그러니까 이름이 쓰여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는 아마 그때 없어졌던지 안 믿었던지 그런 사람이 무명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바올이 예수님의 공생회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언급이 됐겠죠 지금 우리가 사도바올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핍박을 했다든지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그런 게 한 군데도 없는 걸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네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자고 유대 정통교육을 다 받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아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바리새 교육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이 단편같이 떨어져 있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재료로 삼아서 그런 경쟁력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죠 저는 스티브 잡스를 좋아한다고 스탠포드 졸업연설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갈망하라 무모해지라 이런 것 갖고 맨날 관심을 갖지만 저는 진짜 관심이 가는 게 커넥팅 더 더츠 점들을 연결시키는 것 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매 순간이 점이에요 더츠 점이라는 거예요 점 사도 바울도 지금 고향 시민권자 교육 가말리아 밑에서 배운 거 이거 다 저만이에요 더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목적하고 연결되고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는 게 아니죠 이거 다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세워지게 됐다 그런데 연결은 내가 의도적으로 연결한다고 연결이 되나 연결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연결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 선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불의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못 봤어요 자전거가 하나 넘어진 게 있거든요 넘어진 자전거를 자기 마음껏 불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거 세워놔야 돼 세워주러 가다가 자기 서 있던 자리가 팍 가라앉아서 죽을 뻔했어 한번 보여주세요 됐어요 됐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재능이 뭐예요 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되게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또 쉬운 게 뭐죠 그냥 간단히 성경하는 거 죽고 살 일 아니잖아 그런데 분명히 불의심이 있어요 되게 쉬운 거야 그냥 뭐 어려운 미수도에 기도하는 거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성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괜히 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분명히 불의심이 있다 그러는데 싫고 뭐 딴 짓 하고 싶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오늘 성교 공부 내용도 그거 아니에요 11개상 22장 아람하고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시리아하고 세 번 전쟁을 했잖아요 베나다 1차 때는 지고 2차 때는 이겨서 헤렘 진멸하라 그랬더니 진멸하라고 살려주고 잘난 척하다가 아압이요 3차 때 전쟁하는 장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길라 라못 이거 왜 준다 그러고 안 주고 여러분 다 아다시피 이 전쟁으로 아압이 죽어요 잘 보세요 2차 때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주어서 베나다 물리치고 왕 죽이는 거 그 일도 아니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부르심에 북순종하잖아 지 선택을 하잖아 잘난 척하려고 뭐 남기려고 사울도 그랬죠 아말렉 진멸하랬더니 진멸 안 하잖아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아말렉이 죽잖아 아압도 마찬가지로 죽이라는데 안 죽여 자기가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산다는 것 중에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재능일 때 쉬워요 은사일 때 쉬워요 타이밍이 맞을 때 쉬워요 쉬울 때 하십시오 그러면 어렵게 한다가 아니에요 죽을 때도 많아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의 경쟁력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나온다고 모든 것들에 항상 그는 물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뭐예요 이 순간에 내 삶의 모든 이 점들이 어떤 부르심에 연결이 돼야 됩니까 커넥팅 더 더치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 오늘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오해를 받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간단히 설명한다고 하면 첫째 전략 정통 유대신앙을 가진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교육받았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3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잘 보세요 공감대는 잘난 사람은 공감대 형성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못나고 약하고 부족할 때 불쌍할 때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사도모로 지금 공감대 형성하는 데 사용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다메색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게 다 바뀌었다 그런 거죠 이게 메시지 핵심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궤도가 바뀌게 된 건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다 내가 스테반 죽일 때 찬성으로 옷을 지키던 증인이었다 그런데 17절부터 21절까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고 보내셨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부르시면 난 순족했다 그 얘기죠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우리는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내가 원할 때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가서 했다 그거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광분해서 옷을 벗고 죽이려고 했죠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 뭐예요 천부장 앞에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 아니에요 로마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나 황제한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 신변을 또 보호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혀요 유대인들 앞에서의 행동과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험을 증거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나의 경쟁력이 뭔가 그렇지 로마 사람이지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경쟁력이야 그것도 또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 재능 은사 항상 점검해 두십시오 약한 것조차도 그리고 이 타이밍에 중요한 게 내게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 잘 모르면 기도가 제일 큰 경쟁력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거 이것을 붙들고 나가길 원한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단에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서 사소해 보이는 그 너츠 점들까지도 커넥팅 너츠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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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